음악 음악 데이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빠 가방 갖고 오세요. 내가 아까 대충은 해놨거든. 오빠 거기 안에 있는 거 얘기해 봐요. 주스 어린 주스 물티슈 그다음에 이거 쪽쪽이 이거 떡볶 같은 거 기저귀 있고 이런 걸로 마무리. 나 오늘 첫 휴가다 오빠. 그러니까 진짜 조동이 태어나고 처음이다 진짜. 전화하지 마라. 고기 먹으려면 편하게 좀 먹으라고. 혹시 떨어지면 내가 먹을게. 태관이 이번에 너 애가 몇 살이지 지금? 몇 개월이지? 17개월. 나 남타? 지금 이제 가장 엄마 완전 껌딱지 돼서. 제수 씨가 힘들지. 휴식이 없을 것 같아. 출산 후에 육아로 바로 들어가면서 우울증이 많이 온대.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는 거죠. 출퇴근이 없어진. 그러니까 어제 애기 한 번 됐구나. 애기를 데리고 나오라고? 그래 봐줄게.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애를 좀 봐주면 어때? 제수 씨를 휴가를 한 번 드리자. 제수 씨한테 드리자 주자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